당신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? 당신? 아버님 아니면 아가씨? 그럼 아무도 없다는 거야? 본인 어머니 바로 당신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지. 그렇다면 금고 비밀번호도 본인하고 관련된 게 분명한데. 아, 또 있다. 누구? 사람은 아니고 에세이그로. 차화영 회장 취임 날. 어머니는 어머니와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실 뿐이야. 아마 자식인 나도 팔걸? 아니다. 벌써 서열아한테 팔렸지. 수연아. 유수연. 이즈, 나말이야. 내가 아직 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. 추했어. 아니야. 진짜, 진짜로. 늦었어. 그만 일어나자. 내 말 좀 들어봐. 당신 와이프 서열아 씨가 기다릴 거야.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. 당신 서준이 만나러 온 거 서열아 씨도 알잖아. 오래 있으면 나만 더 힘들어져. 쉽어. anxiety. ready?